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머니랑 함께 성원민숙촌에 가기로 했다. 어떤거요? 풀빵 풀빵이면 호떡 얘기하시는거에요? 떡 간식으로 안 사주자 아까 뭐 드셨잖아요 상벽 보세요 상벽 상벽 장난 아니네 여기 한번 올라가보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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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올라가나? 아 못 올라가는구나 못 올라가네 못 올라가네 못 올라가네 아 못 올라가네 아 못 올라가네 엄마 이거 꽃 보세요 꽃 와 예쁘다 태양궁꽃 꽃이 엄청 예쁘게 잘 편네 이거 한번 들어갖고요 엄마 여기 이제 옛날에 이런 이렇게 옛날에 비석이 있네 비석이 있네 비석 비석도 있고 이거 봐 와 이거 무슨 나무지 아 밀감나무 같다 밀감나무 아닌가요? 밀감나무 아닌가요? 응 그런가요? 뭐지? 모르겠네 밀감나무 같기도 한다 그런가요? 일단 갑시다 엄마 와 엄마 뒤에 화면 보니까 멋지긴 하다 엄마 얘들 걸어오는 거 여기는 뭐하는데 술에 구경하는 집 구경하는 집 길이 너무 예쁘긴 하네 여기 사람 사는 데가 사람도 살고 이런 느낌 사람들도 살고 민박도 민박도 하고 하네 민박도 하고 어 여기 그 영국실 영국실장 있네 무슨 관화인가? 관화 같대요 관화 엄마 여기는 관화 같애 관화 오늘 날씨가 죽이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싹 터졌다 완전 완전 멋있게 돼 있네 멋있게 돼 있네 이거 절반집밥이 있어 아 절반집은 아니에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 포도대 한복 포도대 한복 포도대 이런 데서 뭐 하는구나 포도대 왜 한복이 있을 수 있네 여기서 한복 같은 것도 입고 하는구나 엄마한테 해서 이만큼 안하나 포도대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?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?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? 응 거기 산에 산 있잖아 산 산 여기 산 여기 산 뒤에 엄마 손 뒤에 이쪽 아이고 아이고 어 들어갔다 아이고 아이고 와 이거 나무 봐 엄청 크다 나무 엄청 크다 이거 봐 엄청 크네 엄청 크네 나무가 진짜 진짜 오래된 것 같아 엄청 오래된 나무 같아 네 잘 퍼졌네요 이쪽에 한번 가볼게 우리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아 성벽이 멋있긴 하다 엄마 쫙 성벽이 있잖아 엄마 벽을 쫙 세서 아 여기다 깃발 깃발 흔드는거 봐 깃발 또 흔들리는거 봐 와우 완전 멋있다 와우 와우